세르게이 바르바레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은퇴한 축구선수로 현역시절 한오버 96, 도르트문트, 함부르크, 레버쿠젠을 포함한 다수의 독일 분데스리가 클럽들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나 스트라이커로 기용되었다. 그는 다재다능함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비수로도 기용가능하다. 그는 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었으며 함부르크 시절 174번이 분데스리가 경기에 출전하여 65골을 득점하며 클럽 최고의 선수들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 시즌에 함부르크에서 활약하면서 그는 샬케 공사의 에베상과 함께 시즌을 22골로 최다 득점 동률로 마감하였다. 바르바레즈는 아버지 류보와 어머니 질라타 사이에서 유고슬라비아의 모스타르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혈통을 절반씩 지닌 혼혈이었다. 이곳에서 바르바레즈는 그의 부모님과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교육을 받았다. 유년기에 세르게이 바르바레즈는 축구보다 농구나 육상에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11세가 되었을 때 바르바레즈는 주로 침묵을 위주로 축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 바르바레즈는 그의 고향인 모스타르를 연고로 하는 벨레주 모스타르의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한걸음 앞으로 더 내디뎠다. 레버쿠젠 소속 시절의 바르바레즈 약 6년 후 19세의 바르바레즈는 벨레주 모스타르와 1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르바레즈는 모스타르로 돌아가 축구를 계속하기 전까지 1990일까지 자그레브이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에 입대해 있었다. 1991년 세르게이 바르바레즈는 벨레주 모스타르로 복귀하였고 모두가 바르바레즈를 진정한 재능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바르바레즈는 독일에 거주하는 삼촌을 방문하였다. 얼마 후 바르바레즈는 모스타르로 복귀할 계획이었으나 그의 삼촌은 그가 독일에 2주를 더 머물게 하였다. 그의 삼촌은 바르바레즈가 하노버 96에서 2주의 트라이얼 연습 기회를 주었다. 하노버 96의 코칭 스태프는 바르바레즈의 인상을 받았고 그는 클럽에 입단하였다. 같은 2주의 기간 동안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정치적 문제가 매순간마다 상황이 악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쟁이 발발하였다. 그에 따라 바르바레즈는 그의 아버지와의 합의를 거쳐 그의 삼촌과 독일에 몇 년간 머물게 되었다. 1992년 4월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전쟁이 모스타르까지 덮쳤다. 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 바르바레즈의 아버지와 누나는 그의 고교 시절 단짝이었던 아나와 함께 독일의 하노버로 피난하였다. 바르바레즈의 어머니 질라탄은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전쟁 기간 동안 모스타르에 머물렀다. 바르바레즈는 1991-92 시즌의 후반기와 1992-93 시즌 동안 하노버 96 선수로 활약하였다. 1993년에서 1996년 사이 바르바레즈는 3부 리그에 속한 우니온 베를린에서 활약하였고 1996년에 한자 로스토크로 이적하여 1998년까지 활약하였다. 1998년을 기점으로 그는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하였고 그는 2000년 7월 함부르크로 이적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활약하였다. 함부르크에서의 첫 시즌 동안 바르바레즈는 22골을 득점하여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에베상과 함께 분데스리가 공동 득점왕이 되었다. 비록 바르바레즈는 함부르크가 전 시즌 3위의 성적을 거두어 처음으로 출전한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2001 대회에서 두 골을 득점하고도 팀의 조별리그 탈락을 막지 못하였다. 2006년 5월 17일 그는 레버쿠젠과 2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1998년 5월 14일 바르바레즈는 아르헨티나와의 친선경기에서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7위였다. 2005년 10월 13일 국가대표팀 은퇴를 하기 전까지 바르바레즈는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았었다. 2005년 12월 2일 그는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국가대표팀에 복귀하였고 우에파 유로 2008 예선전에 출전하였다. 그는 이 기간에도 팀의 주장이었다. 바르바레즈는 2009년 12월 14일 우에파 유로 2011을 앞두고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국가대표팀 감독이 될 의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스르프스카 공화국 축구협회가 그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사페트 수시치가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의 신임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2010년 1월 5일 바르바레즈는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야브랑카의 보스니아 헤르철고비나 축구협회의 교육시설로부터 우에파 프로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바르바레즈는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자 모스타르 출신인 아나와 결혼하였다. 부부 사이에는 필리프 안드레와 세르히오 루이스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바르바레즈는 현재 함부르크의 보드진 일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